어? 토카보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카보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웬즈데이를 토카보카, 토카라이프 월드로 제가 캐릭터 꾸미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에 만들 친구는 웬즈데이의 친구 아마 영화에선 친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니드 씬클레어라는 친구인데요 댓글로 웬즈데이를 꾸며놨던 그 영상의 팬분이 댓글로 이니드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하셔서 제가 바로 만들러 왔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웬즈데이가 유명을 했었잖아요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봤거든요 영화를 아직 그래서 아직도 안 봤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그때 한창 유명했을 때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클립 있잖아요 영화 클립 그런거 봤을 때는 이 친구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재밌는 친구 같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포영화 쪽 약간 오컬트? 적인 거로 아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씩 봐보세요 외국 쪽에서 유명했었던 친구라 아마 독학이 아니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머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띄워놓고 보잖아요 이미지를 제가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머리가 오른쪽이 파란색이고 왼쪽이 빨강색이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구현하고 싶었는데 아니 포카보카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흐흫 약간 할리킨 느낌이 나는 그런 친구네 뭐랄까 느낌이 되게 그 분위기 메이커 같은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관상이 살짝 그래요 그냥 처음 봤을 때 첫인상 되게 발랄하고 재밌는 친구 같다 이번 그림도 아마 은제대랑 이니드의 학교? 교복인 것 같은데 이니드는 지금 파란색깔 옷을 입고 있는 거로 제가 이미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옷으로 할 겁니다 아니 뭔 애들이 전부 다 교복을 입고 있어 저번처럼 이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곤란 이거로 하고 넘어갈 제가 아니죠 전 이번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엘라이나 이 친구가 되게 깜찍하고 똥꼬란하게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캐릭터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 이런 이런 건 좀 살짝 진짜 어 큰일 났네 진짜 옷이 없네 치마 같거든요 제가 지금 다 웬만한 사진을 찾았을 때 다 이게 상반신 밖에 안 나오고 하반신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치마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아닌데 너무 다른데 저는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옷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는 건데 렌즈데이가 약간 그런 오컬트 쪽이니까 얘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작은 악마 소악마?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머리티를 하나 꽂아주고 싶거든요 이거로 꽂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되게 퀄리티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니드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웬즈데이의 이니드 싱클레어라는 친구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